파기, 파기, 파기 그걸 짧다고 생각하면 기가 리듬이 들어갑니다. 파기, 파기, 파기 덤블렉스마기가 일어가는 거예요. 계속 소리는 일어가는 거예요. 파기, 시마 이런 리듬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리듬을 갖고 해야 하는데 소리만 갖고 하니까 안티카 덤나 안티카 덤나 안티카 덤나 덤나는 뭐지? 여자죠 여자 안티카 오래전 여자나 오래된 내가 좋아했던 사람 근데 왜 뒤가 붙었어? 그 앞에? 안티카 덤나 해도 되는데 단티카 덤나 안티카보다는 단티카 안티카 덤나 좀 이렇게 발음하기 편하게 마 다 이런 느낌 안티카 덤나 안티카 덤나 안티카нов 안티카 덤나 안티카 덤나 안티카 덤나 안티카 덤나 갈망하는 이렇게 열정적인 좀 이루는 시아르덴 때 시아르덴 때 과 덴 때 좀 좀 으 으 으 으 으 까메 면의 다만지 오면의 기가 모여 호흡이 희인데 이게 호흡이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몇 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한글자막 by 한효정